모든 팀들 그리고 모든 대회 참가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누가 노래를 못하고 잘하고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의 최애캐에 대한 마음은 최애캐에 대한 마음은 모두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맞죠? 네!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 노래예요. 너의 이름을 보셨나요? 네! 오프닝 곡 전전전세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내려가고 들어왔습니다.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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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